김 민서가 4달 결혼식을 올린다. 동갑내기 회사원과 5월 결혼 23일 김 민서의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는 김민서씨는 오는 5월 서울 모처에서 동갑내기 회사원과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어 1년여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쌓아온 끝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예식은 양과 가족 및 친지들을 모시고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한 가정을 이뤄 새 출발을 앞둔 두 사람의 앞날의 따뜻한 축복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만큼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sbs 드라마 사랑해로 데뷔한 김 민서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탈, 굿닥터 등 여러 드라마에서 활약해왔다. 다음 주에 만나요! 금요일 정보가 registrmart 김기 기 död hew 올라가다 90분 묵사